안녕하세요. 저는 제주 피너클 MMA 소속 한보람입니다. 우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취업을 잡아주신 AFC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. 정윤아 너무 어린거 닮은데 언니가 막 편하게 하카라이 나 너형 싸우는 영까지였죠? 막와령 운동화장 다치지 마라 11일날 보게이 언니 비행기탕 탔지마 아맨 이걸 weirdest 크라우마스케이 이리 오니 이리 오니 영상에 대한 건데요 아이들 이리 오니 문